이틀째도 솔직히 훌륭 이틀이 아니라 저녁에도 자 있으니까 하루 반 정도 해? 완전 오래요 오늘은 저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자겠습니다 안녕, 상현아 안녕 잘자 자자 전날 고된 훈련으로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급기야 야코가 멤버들을 깨우러 직접 숙소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, 이 방도 여전히 꿈나라네요 훈련 강행군으로 다들 몸이 천군만그립니다 챔피언 야코아의 마지막 훈련 코스 경기장에 있는 실제 도약대에서 장대짓고 강 건너기를 직접 해봅니다 신빈이 있잖아, 이거 써있어 아니에요 써있잖아 어디가? 여기 밑에 써있어 여기 써있어, 여기 이걸 가야 된다고? 우리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 실제적인 비주얼은 너무 무서워요 미치겠다, 진짜 미치겠다 배달짓고키 배달짓고 추한 배달짓고 있습니다 여기 저녁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1단계 빠른 속도로 도약해서 장대를 잡는다. 2단계 상체와 하체의 근력을 이용해서 장대 끝까지 오른다.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최대한 멀리 착지한다. 야쿠가 지금 흰 손에서 거의 한 두 손을 미친다. 내가 보니까.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데로 잡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미는 힘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. 근데 이 둘은 어떻게 합니까. 이 둘은. 이 둘을 어떻게 하지. I walk behind you. If you go to the left or the right or back. I say let go.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. Let go를 외치시면 그냥 놔야 돼. 피어제팬 경기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선수가 달릴 때 항상 뒤에 코치가 함께 달리면서 장대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. Let go. 바로 이 소리. Let go를 외치면 선수는 안전을 위해 재빨리 장대에서 손을 놓고 물에 빠져야 한다고 하네요. I walk behind you. Run fast and climb up. 땡기고. Okay. 실전하고 똑같은. 지금 대회. 첫 도전 백성현. 화이팅. 화이팅. 간다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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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간다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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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화이팅. 간다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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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간다. 와. 렛츠고. 렛츠고 렛츠고. 렛츠고 렛츠고.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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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. 덜츠고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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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. 이게 앞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앞으로 안 넘어갔어 잘했어 잘했어. 너는 다리가 풀릴 때. 코코 빼서 달라고 할까? 아니 저거 높이 보는데 다리를 풀리고. 누구야? 아우, 나 너무 지금 겁에 질려서 꼭 밀어야 되네 꼭 밀어야 돼 자, 이번에는 지훈이가 도전을 합니다 성현이가 빠졌다 그럼 난 넘어야 돼 내가 넘으면 마음이 한결 편하겠구나